용서할 수 없었던 이용수 할머니. 이용수 할머님을 윤미향 당선인이 갑자기 찾아갔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이용수 할머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장면부터 오늘 김진희 돌직구쇼는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찾아서 무릎 꿇은 윤미향. 지난 19일 밤 예고 없이 이용수 할머니가 머물고 있는 대구의 한 숙소에 윤미향 당선인이 갑자기 찾아온 거죠. 갑자기 무릎 꿇고 죄송하다 용서해달라. 그러자 이용수 할머님이 참 그래도 할머님이 마음이 여리세요. 손을 잡고 의자에 앉아라. 무릎 꿇지 말고. 내가 용서할 게 무엇이냐. 다른 것은 법에서 심판할 것이다. 이러면서 너가 용서를 구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과 동행한 분이 복도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분에게 따라다니면 무슨 수작이냐. 라고 이용수 할머님이 한마디 일침을 가했다고 해요. 무슨 수작이냐 따라다니면서. 그러자 윤미향 당선인이 팔을 벌리며 한 번만 안아달라고 말을 했다고 이용수 할머님이 전했고 이용수 할머님은 안아주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내가 조만간 기자회견 할 테니 그때 와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1부에서는 이용수 할머님이 윤미향 당선인을 용서했다.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님부터 용서를 받았다. 라는 식의 기사가 잠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용수 할머님은 나는 용서한 적 없다. 라고 분명히 뜻을 밝혔습니다. 이유도 되지 않고 무릎 꿇고 용섭이 있는데 뭘 용서하란 말이냐. 이게 심이겠죠. 윤미향 당선인이 울었지만, 무릎 꿇었지만. 무슨 이유로 사과를 구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연 이걸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아침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요. 난 용서한 게 없다. 라고 이용수 할머니까 말을 했습니다.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용수 할머님은 원수도 아니고 한 번 안아달라고 해서 안아준 거다. 30년의 세월이 떠올라서 눈물이 흐르는 것 뿐이다. 화해하라고 해석한 건 이해가 안 간다. 결코 화해나 용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배신자와 배신당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옳고 그름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화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며 윤미향 당선인을 향해서 배신자, 그리고 본인을 일컬어 배신을 당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만남, 기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굉장히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기자, 일단은 이용수 할머님이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윤미향 당선인이 울면서 죄송하다고는 했지만 정작 무엇 때문에 죄송하다고 밝히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님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김진 앵커는 굉장히 마음이 여르신 것 같다는 얘기했지만 한편으로 봤을 땐 굉장히 단호한 그런 발언도 했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대체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또 내가 뭘 용서했는지 모르겠다. 사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법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죠. 수사로 가야 된다. 지금까지 네가 했던 잘못들을 법적으로 처벌받아라. 이런 얘기고 또 한 얘기. 아까 전에 한국일보 인터뷰에 나왔지만 25일에 이용수 할머니가 다시 한 번 2차 기자회견을 예고해놨는데 거기에 너도 와라. 윤미향 당선자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배신자와 배신을 당한 사람이 한 자리에 같이 있어야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대엽과 정의연이 지금까지 일본 정부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던 진심어린 사과 이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결국 윤미향 당선자에게 이렇게 갑자기 와서 무릎 꿇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까지 한 것을 스스로 고백해라. 이런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이 기자 이게 역사적인데 윤미향 당선인을 포함한 정의연이 지금까지 일본에게 요구했던 진심어린 그 사과가 어제 정작 윤미향 당선인에게는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내가 이러이러 이러한 점에서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냥 물론 만남 자체가 5분에서 10분 정도 짧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갑작스럽게 와서 갑작스럽게 무릎 꿇고 사과를 피우니까 아마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는 지난 30년간 굉장히 오랜 인연에 대한 그런 애틋함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긴 시간 동안 가장 어떻게 보면 윤미향 당선자를 잘 아는 게 이용수 할머니일 텐데 그 수많은 잘못들을 네가 스스로 더 잘 알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부인하고 거짓 해명을 했느냐 이런 준엄한 꾸지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박정하 대변인이 오늘 나오셨는데 보통 저희가 용서를 빌 때는 무엇뭇 때문에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유를 밝히잖아요. 이유도 밝히지 않고 윤미향 당선인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이며 갑자기 이용수 할머니가 만나줄지 했다는 얘기도 없는데 찾아가서 무릎을 꿇은 이유는 무엇이고 이유를 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안 와달라고 요청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이건 뭐 순전히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인데 그동안 윤미향 당선인과 이용수 할머니의 오고가고한 내용과 얘기를 보면 서로 간에 이용수 할머니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과 윤미향 당선인이 해명하는 내용이 전혀 핀트가 맞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몇 번의 보도를 보면 윤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를 뵙기 위해서 심지어는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밀안까지도 지금도 19일 날 그저께 만났던 장소가 대구에 있는 모 호텔인데 이용수 할머니가 취재진과 관계자들을 피해서 지금 사찰과 호텔 등을 전전긍긍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어딘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진심으로 유미향 당선인이 이용수 할머니에게 무언가 용서를 구하고 무언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러 저런 만남을 만든 게 아니라 저는 유미향 당선인이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와 만남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다른 무언가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억지의 만남을 연출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가 복도에 있는 측근한테 왜 자꾸 따라다니면서 무슨 수작을 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도 저는 이용수 할머니가 무언가 이 유미향 당선인이 나한테 온 게 진심으로 무언가 용서를 구하려고 온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유미향 당선인이 그저께 이용수 할머니 찾아간 건 저는 진심 어린 사과를 위해서인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엔 무언가의 또 다른 제스처 또 다른 격하게 표현하면 쇼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합니다. 물론 아직 윤미향 당선인 스스로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널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덧붙이고요. 궁금한 건 김용주 의원님 지금까지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아주 이 사건 초기에 일부 정의원 측에서는 할머니의 기억이 온전치 않다. 할머니의 정신이 성치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 저희가 느낀 바로는 할머니네 기억이 할머니네 정신이 글쎄요. 어느 때보다 더욱더 분명하지 않는가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유미향 당선자가 간사로 있었던 92년이라고 치면 28살 때 유미향 그리고 28년이 지난 오늘의 16시대에서 국회의원 당선자가 된 유미향을 30년 보는 자기 밑에서 심부름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장악하는 그래서 모든 결정권은 나한테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배신당한 느낌 우리의 목소리는 전혀 시중 들던 사람이 우주의 목소리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 사람 지금 말하자면 가마솥에 물이 끓고 있는데 지금 유미향 당선자가 간 것은 찬물 몇 바가지 퍼놓는 정도로 가지고 용서를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무슨 뜻이냐 하면 밑에 불을 빼야 된다. 그 불이 뭐냐. 국회의원 배치 내려놓고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국회의원 달 수 있게 조금 더 말씀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제가 잘해 드릴게요. 그건 용서를 구하러 온 자세가 아니다. 선우가 안 된다. 이건 용서할 게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법적으로 가서 이미 당신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직도 뭘 그걸 하려고 질려고 나를 만나러 다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용서를 구하러 간다라면 사실 진정한 참회의 의미에서 그동안에 내가 저지른 모든 계좌의 문제를 다 밝히고 여러 가지 할머니들한테 잘못했던 부분을 밝히고 또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의지 자체도 스스로 배지를 반납하고 그리고 할머니를 찾아가면 할머니는 다른 말씀을 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모습으로 네가 온 게 아니라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온 것이 어떻게 이게 용서할 빌로 온 거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